자카르타의 풍경 곧 자카르타에 착륙합니다 자카르타의 밤하늘 풍경은 반짝반짝 이뻐요 반짝반짝 이뻐요 반짝반짝 이뻐요 반짝반짝 이뻐요 만나러 올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반짝반짝 이뻐요 여러분 오늘은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가 입구구요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침실이구요 짜잔 어머나 이렇게 저를 위해서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실인가봐요 쏙 와 이쪽은 물인가봐요 와 여기서 잘 2박 3일 지내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씻고 나서 내일 팬분들에게 드릴 포스터 포스터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짜란 아 아 아 아 영어로 썼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카르타 비행시간은 7시간 조금 넘네요 오면서 어 오검택시 후 편집본 좀 봤었구요 그리고 라면도 먹었어요 흐흐흐 으 맛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여기 숙소에 와서 좀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번에 처음 와갖고 아직 잘 모르다보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음식점들이나 이런거 체크는 해봤는데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내일 음 리허설도 해야되고 기자간담회도 해야되고 그리고 공연도 있고 월요일날 오후 비행기인데 그래서 상황 보고 움직여와 볼까 하는데 네 스태프들에도 의견도 있으니까 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 아이고 그럼 저는 열심히 사인해보도록 하면서 잠도 자 볼게요 여러분 안녕 잘자 여러분 뿅 여러분 굿모닝 자고 일어나서 사인을 해야 될게 많아서 다시 이제 앉았습니다 아쿠맨친 파이모 맞죠 사인을 좀 하다가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많이 부었죠 아 아 눈곱도 끼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야지 아쿠맨친 다이모 아쿠맨친 제가 여러명이에요 우와 아 여러분 알러뷰 제가 다른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거를 확인했어요 아쿠찐다 까무 아쿠찐다 까무 아쿠찐다 까무 아쿠찐다 까무 아쿠찐다 까무 리허설 곧 하러 갑니다 씻고 갈아입고 아침은 간단히 네 요거트랑 빵이랑 뭐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오늘 팀미팅이 끝난 후에 숙소에 와서 다시 고랭 이 고랭을 먹겠어요 르당 또 같이 맛있겠다 제가 나름 미고랭 홍보대사인데 빨리 먹고 싶네요 요거트랑 그래놀라? 날씨 좋네요 아 와 아 에허 오 방 청소를 누리겠습 가시죠 아 씩씩하게 가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엄청 넘네요 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했던 사람은 맞나? 누구 분장 구경이 계세요? 굉장히 많이 왔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가 진짜 많이 흥무하고 있고 호모대사가 되고 있고 다행히 왔습니다.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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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팬분들께서 또 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쫙 놓고 사진 찍었어요. 제 얼굴이 달걀씨만큼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거 꽃 너무 이쁘죠?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들 이렇게 먹어야겠다. 주신 선물들 주신 선물들 주신 선물들 헤어질 때 얼굴 보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손깍지도 끼고 지금 주마등처럼 얼굴이 생각나요.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진짜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들 주명한 과자인가요? 시청자 친구들 헬스 사워크림과 어니언 양파 맛이네요. 맛있게 껴요 언제 다시 오지? 편지들 하나하나 잘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조금 더 있으면서 팬분들하고 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텐데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즐겁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더 재밌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찐따 까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 안녕 여러분 룸서비스로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방입니다 그러면 먹고 저는 먹겠습니다 굿나잇 뿅 아 자카르타를 떠나야 합니다 2박 3일 너무 일정이 빨랐어요 가기 싫다 아 응 음 아 아 자카르타 가기 싫어요 갓소를 먹겠습니다 delicious 고맙습니다